시원하네 시원하네 면도만 시원하네 우리 딸의 면도가 최고로 시원하네 아 오늘은 기분이 참 좋다 방미야 아버지 세수 식사를 가거나 세수가 끝난 다음에 뭐 제일 하고 싶어 하던가 아버지도 더 담배를 피울 뻔해서 그렇지 아버지 내 간 다음에 담배를 꼭 적당히 피우셔요 예 알았습니다 그나저나야 내 일본에 간 다음에는 누구 아버지 내 담배 뿌리랑 붙여주겠냐 몸에 해로워서 적당히 피우라 말입니다 아 담대를 지금부터 끊겠다 아버지 그런데 내 일본 간 다음에는 해로니 나한테 잠잘 때 왜 말이라며 해주겠습니까 아버지 해두지 뭐 내 일본에 있는지 어떻게 해줄까 그럼 전화를 하지 뭐 옳다 아버지 우리 전화 노릇 할까 전화 노릇 하계시오 따르릉 따르릉 예 전화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여기 일본입니다 네 우리 아버지로 찾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이름이 뭐입니다 우리 아버지 박춘웅다 박춘웅다 네 전화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바꿨습니다 아버지니까 박미입니다 오 박미구나 일본에서 전화하랴 네 아버지 네 아버지 연말 해달라고 네 아 그럼 아버지 연말 하나 해주자 아 이전에 네 박미라는 어린이가 있었는데 에 공부도 영 잘하고 말도 참 잘 듣는데 딱 한가지 결함이 있습니다 이젠 다 커서 열려살이 되잖아 그냥 잠살 때문에 아버지 말고 꼭 끌어안고 연말 해달라고 생떼 들었습니다 아버지 응 아버지 남들이 들으면 웃습니다 이거 어쩌고 어린이가 어찌 혼자 보내겠어 내 손 내려보내면 눈물 보여서야 아이되지나 무슨 하이 호호하면서 수달 떨며지라냐 할부니 어쩌기라냐 야 기속입니다 할부 지금 연수에 어떻게 되던가 역시 일곱입니다 에이 거짓말인다 이그 할부니 손님하고 제 나이를 서기겠습니까 이야 그건 이상합니다 뭐이 할부니의 턱 할부니 얼굴은 소녀같고 체격오니 프랑스 복도 모델같습니다 이거 봐라 내게 아이 올린다 어린이 봐라 자기 올려온다 그러자도 네 전문이 우수소선대워야 돼가지고 아이고 소녀 신분사에서 너로 보러 갔을때 아이고 우리 손내 할미하고 애비를 기쁘게 하더라고 뚜멍뚜멍 엉뚱한 거짓말이라 잘한다 이랬더니 그런거는 아름다운 사랑의 거짓말이라고 한다 사랑의 거짓말? 뭐 알았니? 야 공부라는 사람들은 얘기를 해도 야 정말 아 거짓말이면 거짓말이지 사랑의 거짓말이란 것도 무시기라니 할머니 할머니 어? 그런데 무슨 짐을 이렇게 오래든 비했습니까? 어? 네 애미 좋아하는 거 내가 두루두루 좀 넣느라고 그랬다 하하 박미야 네? 내 그 짐 속에 나 무궁 깨먹이 없다 이구 네 애미 깨미 깬다 뭐 그저 앉은 자리에서 한소리 했을께 하던데 어머니 내 한가지 물어보기쇼 할머니 아버지는 왜 같이 못갑니까? 나 한입 숙군데 왜 나만 갑니까? 나는 일본에 간 다음에도 어머니 거기서 할머니와 아버지를 안 모셔간다니면 나는 오겠습니다 야 야 네 네 엄마를 타나지 말아라 이구 야 네 애미도 야 정말 야 너를 일곱살까지 키우면서 이 숱한 새끼를 며게 살고느라 대리별 고사 다 와야댔다 이구 한 주씩 그리 한 곳에서 못 와서 고생한데 햇빛은 언제 보겠니? 그래서 그저 할머니 네 애미 싫다는 거 두 더미로 보냈다 이구 어떻게 말하면 니 다 리엘하겠네 자고 간에 그새 네 애미 이제 일본에서 너를 이째고 이렇게 데려가 얼마나 고맙니 이구 야 정말 나는 정말 야 네 애미 이리 정말 감사하다 이구 이럴 탁미야 네? 너희미 이제 일본에서 형피해 좋아하지믄 할머니와 아버지도 데려가겠다더라 응 그래 정말인가 정말해 할머니가 손내하고 거짓말하겠어 하늘에 대고 맹세하지믄 그렇지 내 손내 그렇지 내 할머니 아이고 영원찌개 깡찌개 할머니는 맥이 없다가도 너를 보면 어디서 맥이 나는지야 정신은 버쩍버쩍 나고 그랜다 요거 그저 일별 보낼 거 생각해 잘될 거 생각하믄 기쁘기도 한데 보낼 거 생각할 수 없어 바다 어머니 쓸쓸한 얘기는 좀 하지 말기 없어 할머니 어 나도 할머니와 아버지도 떠나기 싫습니다 에이 그런 소리를 해야한다 너는 일본 꼭 가야되 야 박미야 이제 일본에 간다며 너희 너를 없이 보기만 하믄 이 할머니하고 얼른 전화를 해라 할머니 떡 내려먹고 가서 막 뭉개해놓게 하더라고 할머니 할머니 내복점은 왜 하지 마쇼 응 이 다음에 얘들아 할머니와 아버지를 모시고 오래오래 영생있게 살기쇼 아이고 내가 그때까지 살까 꼭 살 수 있었다 아버지 옳지 옳다 그러게 말이다 네비 눈을 벗쩍 뜨고 지금이라도 노래일에 한 번이라도 보는 거 봤으면 난 지금 죽어도 왜 없겠 방미야 지금 몇 시야? 6시입니다 비행기 몇 시에 뜬다고 했던가 7시 50분입니다 어 그래 마직 시가에 좀 있구나 정말 어때 내가서 이 사진 찾아올게 사진? 네 빨리 갔다오나 빨리 다녀올게요 가타임 차오나 네 엄마 야 아래 좀 기쁘게 보내깁소이 아 떠나기 전에 우리 절대 눈물 흐리지 말깁소 어떻게 눈물을 아예 흘리게 그래도 그게 잘 자라는 재미 아임이 이날 이때까지 울고 웃으며 살았는데 아임이는 좋겠지? 네 아임이 이젠 집에 떠난지도 만 칠레구나 예 우리 박미 일곱살이 이젠 떠난지도 만 칠레구나 아이고 저거 일곱살인 거 떼대주고 갈때는 그저 이 숨톨 꽉 맥히는 것 같더라 그래 그저 온종일 집에 밖에 있는 너를 보면서 내 별난 생각 다 해봤다 우리 서해선 그저 뭐가지 그래앉고 저 도망가야 훌쩍 빠져 죽을까 그래다가도 저게 너무 일찍 헤매 들어가지고 그저 이 할머니하고 애비 눈치를 그저 보는게 그게 가슴하고 뚱사했어 내 차 일곱살 먹어서는 니 속 버리고 양말은 씻어 못 봤다 학교 갔다 오기 바쁘게 그저 숙절 해놓고서는 그 빨래질을 하느라구 아이고 설맹실때도 그저 집에서 혹시 달기라도 자꾸 고기 부치고 사이 오르믄 그저 그 숟가락 지고 니하고 내 국분에서 다 그저 그고 고기를 더 권지 놓느라구 이구두기 저게 어디 아이야? 아이고 그래다가도 애비 탐이 훌 드는거 보게되면 그저 이상한 팔을 붙들고 두 손을 싹싹으로 만지면서 아버지 아버지는 두 사이 없는거 말도 불쌍해 죽겠는데 어째 아파까지 못 봄까 눈을 부쩍 뜨고 나를 한 번이라도 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래미거든 눈물을 칠금더 다른 집 아들이 아버지 손을 지고 햇교로 가고 공원 가는거 봄 나는 불포 죽겠습니다 이럴땐 어디 보겠니 그래다가 그저 아주 잠에서 깨나면 언제까지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으면 그저 바로 주물어주고 잔들어 두드려주고 기쁘게 하는거 저거 이제 저거 이제 일본으로 보내면 집이 통 빈 것 같겠어요 니하고 내 무슨 모습 살겠냐 이리 봐 무슨의 그 사람은 난 보지네 손을 잃고 눈을 잃겠냐 엄마 내가 두 손을 잃고 누이 매자고 나 보지를 않겠슴 임신한 아이에게 새치내 구구 먹이살끄렸지 됐었고 에이 엄마 이제는 내 몫까지 할 일을 다 했었구만 나도 다 생각했었구도 뭐 일하니 뭐 일하니 뭐 일하니 어 어머니 요 몇 년에 내 고장나무 많이 했슴다 박미를 공부시킬라이 나를 내게 살불라이 헤헤 남들처럼 어머니한테 효도를 못할 바엔 나도 이제는 어머니 더니 이렇게 고장스럽게 살게 하고 싶진 않슴구만 너 그것도 말이라고 하냐 어 그것만이라고 하냐 절대 그 놈만 하지마라 네 그래서 이 애미 편하게 살 것 같으냐 이 애미는 매청해야지 사람이다 손대를 위하여 살고 너를 위하여 살고 니 오늘 이렇게 목숨이 붙어있는 것만 해도 이 애미는 만족이다 이 애미는 너를 보고 이렇게 살아왔다 아가니 이놈아 마지막 이전에 할머니와 모두를 흥분 흘리겠음 하시겠다 흥분해 드려야지 에허 에허 언어친 있습니까 에허 어스랑 동무 있습니까 미애기 인도 네 이 집집에 있는 박용감이요 박용감 미애기인지 돌아와 없어 이 애기 쓰시겠어 언어친 사니 흥분해 이지 아니 이 아이고 이 깜짝 놀랐다 이 어휴 찍어내 사진 잘되었구나 이 이거 우리 박미는 사진에 사람들에 어진낼게 이렇게 꼽겠니 애미야 사진 영잘 안나와 이거 봬하다 이 업무 양옆에는 할머니와 아버지가 눈뜸하게 앉아있습니다. 나의 눈은 사랑하는 아버지 눈을 닮았으며 고와 입은 어머니를 닮았으며 귓방울은 복스러운 아버지 귓방울을 닮았고 세교부한 아버지 귓방울을 닮아서 그들과처럼 부러워졌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하면 내가 읽을 때의 모습은 아버지의 읽을 때의 모습과 똑같았다고 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할머니, 옳지예? 그래, 똑같고 말고. 신통해. 박미야, 지금 몇 시야? 6시 40분입니다. 비행기 몇 시에 뜬다고 했던가? 7시 50분입니다. 그랬냐? 할머니, 내가 떠나면서 부탁하겠습니다. 미야, 이제 아버지 속옷이랑 다 씻어놨습니다. 사흘에 한 번씩 아버지 속옷을 꼭 갈아입히죠. 그렇지, 양말도. 내나갈 때 아버지 몸에서 냄새가 안 나면 남중이 웃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담배를 줄여야 피우시는데 이 담배를 꼭 공지해야 되겠습니다. 오전에 한 대, 오후에 한 대 그리고 저녁에 잠시에서는 담배 피우고 잼을 할머니 옆에서 꼭 식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에 불을 다 준다. 이렇게 하루 일당 속 대신만 두우면 이 다음에 담배를 소소히 끊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 그렇습니까? 예, 싹! 박미야, 아버지요. 네. 내 짐 속에 보따리 두 개를 넣어내라. 보따리로? 어, 내 큰 보따리에는 저 동네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말려온 해난강 버들치라. 너희는 그 고기를 대단히 좋아했다. 어머니? 어. 에이, 너희는 너로 임신하고서 새친의 고구를 정말 먹고 싶어했다. 야, 앞에서 좀 지나간 얘기하지 마라. 엄마도 요즘 풍미 다 커서 모르는 게 없었구나. 그래서 아버지 형, 임신한 너희인데 새친의 고구를 먹이자고 남포로 가서 그만 가고 고기 재밀러 갔다. 그런데 그 남포도 심지어 누게 있어서 천천히 다 들어가는 건 모르고 아버지 심지어 다시 불을 달다가 남포도 콰! 하고 터지는 바람에 아버지! 어,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손목도 뚝이 펼어지고 악툭 못 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 입원해서 보름 만에 우리 박미 태어났다. 그런데 아버지는 야, 내 태어나서도 얼굴도 한 번도 못 보고 밥 한술도 못 먹여봤구나. 그만해라. 내 태어났다. 그 후에 내 일곱살 나는 해, 내 영혼을 포장하다 못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며 아버지 팔 먹어지고 한창 울다가 돈 벌러 간다고 갔다. 그래서 아버지는 내 영혼을 욕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되고 봐야, 얼마나 잘된 일이니? 박미야, 너 엄마가 일본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몇 가지 일본에 데려다 공부를 시킨다. ientes 아버지는 제일 큰 점 KurtB 일본이라고 도의 하늘에서 떨어져 있겠니? 흰 객게 벌었겠지. 자고 간 예미도 여자로 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박미야. 네. 할머니요. 우리 집 뒤둑 밑에 흙을 파서 작은 보따리에 넣었네라. 사람이 고향을 떠나거나 물을 바꾸면 몸에 물도툼이 생긴다. 그래. 일본의 외국에 대해서 더 할게다. 오십지 어머니? 그러자. 일본에 도착해서 저 흙을 물에 푹 담갔다가 흙에 가라앉은 다음에 물을 마셔라. 그럼 몸에 물도툼이 많이 생긴다. 들었니? 네. 아버지 고맙습니다. 무게쌤? 네. 형미야. 네? 지금 몇 시야? 6시 40분입니다. 몇 시에 떠난다고 했던가? 일곱 시 반에. 일곱 시 반에? 네. 아빠하고 나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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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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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매우 중요한 약속을 하겠습니다. 약속은? 할머니와 아버지께서는 내가 의학 박사가 될 때까지 꼭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는 일본에 가지도 않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저라고 아버지 눈두꺼기하고 선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할머니 허리 끊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새집이랑 지어 놓고 영 재밌게 살기쇼예? 응 그러자. 자 그럼 손가락 걸기쇼. 차 왔다. 어머니. 야 그래 혼자 정가장까지 차로 타고 가면 또? 아니 저기 군사도 있재요? 양해 할아버지 북경까지 따라가 비행기 앉혀놓고 온다는군. 내가 가서 침대가 더 실어 놓고 오마. 다시 할머니 가르소예? 응응응응응응응응 박미야 자식아이 갈댔다 빨리 가자 빨리 할머니! 아까는 말했을까? 야 손내 떠나가는데 정가장까지 따라? 아니됩니다. 할머니 내가 같이 나가면 아버지는 혼나서 없으니까. 그럼 아버지를 데리고 가자. 아니됩니다. 아버지랑 같이 혼대에 나가면 아주 가슴이 더 아프고 혼대에 나온다. 할머니! 샷! 바로 샷! 바로 샷! 이 스킬은 대로 하시오이. 어휴 야 깜짝이야. 내가 깜짝 놀랐다. 뽕야 여기로 오너라. 길을 떠났대요. 빨간 양말을 신고 가게 되면 길에서 도둑이도 무섭제고 그 다음에 저기 무식이야. 병도 안 난다. 난 몰랐어. 니쪽으로 그쪽으로 신어라. 자 기다리는데 빨리빨리 신어라. 어디다. 이제 빨리 해놔. 자. 고마워. 자. 가지는 땐 마이프지. 네. 할머니 아버지. 너무 조심하셔예. 난 떠나겠습다. 아휴 다잉. 웃읍다잉. 너희나 말 못해. 말 못해, 말 못해. 뭐야. 엄마. 우리 아윤달의 약속에 쟤야. 뭐니? 눈물을 흘리기 바라며 쟤야. 엄마야, 아윤달. 넌 어째 더 날사람이 나라 빨리 떠나가. 어? 나라 빨리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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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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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호. 이해를 먹지 말게 좀. 내게 좋을 따라. 나 살게. 엄마야, 나는 좀 문 밖에까지 데려다 줬어. 내가 안 떠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어. 엄마.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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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잘 살아라. 이해를 먹자.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